사랑으로 희망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늘은 사랑으로 희망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델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대충은 다 아시죠?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던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결국은 백조가 된다는 이 안델센의 동화는 1843년도 동화입니다 근 200년 가까이 된 동화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제목은 다 아는데 그 내용의 구체적인 줄거리를 다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백조의 알이 오리 집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어미 오리가 알을 품고 결국은 부화시켰는데 여기서 나온 오리들이 그 중에 하나가 생기게 좀 다른 거예요 동치도 좀 크고 색깔도 좀 짙고 털도 좀 결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랄수록 그 차이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비롯한 주변의 반응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그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이상하다고 하는 건 결국 못생겼다고 평가하며 나중에는 미워하는 수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거부하고 있는 혐오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걸 찾고 그 다른 걸 이상하게 여기고 이상한 걸 못나게 평가하며 그래서 미워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집을 나가게 되는데요 집을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형제나 이웃의 미움이 아닌 결국 어머니로 생각한 어미 오리의 외면이 이 새끼 오리를 결국 나가게 만듭니다 동화는 상당히 슬픕니다 집을 떠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누구를 만나든지 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간혹 친절한 사람을 만나긴 하지만 예외 없이 그의 집 즉 할머니나 농사꾼이나 사냥꾼의 집에 갈 때마다 그 집에 있는 고양이 강아지 당나귀 등에게 무시당하고 천시당해서 결국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거나 자기의 무리에 끼워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한탄하고 답답해할 때 결국 그의 결론은 그동안 자라난 자신의 날갯짓을 하면서 백조가 되어 백조 무리에 섞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것은 어린이식의 동화로 본다면 누구나 무시당하지 않고 누구나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는 결국은 돌고 돌아 자기 종족이 아니고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백조가 아니라 본인은 백조가 돼도 고양이 무리에서 친하게 살았다 하면 더 근사한 결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면 저는 최근에 총선이 끝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평가하고는 있지만 저는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저는 응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구나라고 생각한 게 총선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지역 구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지역 갈등이 여전히 눈으로 확인될 만큼 만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지역마다 색깔이 다르죠 지역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이번 총선 결과는 아직도 기도해야 할 것이 참 많다 특별히 동과 서가 명확하게 갈려서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서로를 향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나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때로는 말투가 다르고 생각과 사상이 세대에 따라 다른 것도 갈등의 요인이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나와 다른 것을 대놓고 혐오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전에는 잊지도 않았던 단어 남혐, 여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남성혐오, 여성혐오란 말이죠 이래서 성별을 가지고도 갈등을 겪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차별을 많이 받은 그런 단어 하나를 꼽자면 그건 바로 장애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은 동서공을 막론하고 항상 차별의 대상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눈에 보이는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그 장애는 결국 나보다 약한 모습이고 나와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저 사람의 저러한 선천적인 장애는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알 수 있듯 그러한 장애는 결국 하늘로부터 내려진 형벌이다 또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저런 사람은 당연히 차별에도 괜찮다는 역사적인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그 어떤 것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제주의에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야 저런 인생은 차라리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 사회를 위해 없는 게 낫지 않겠어? 생산성이 없고 경제성이 없고 구체적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고 남에게 도움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다못해 어벤져스의 타노스도 우주의 질서를 지키겠노라고 절반을 없앨 때에 이런 비슷한 논리를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필요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고 무가치한 생명은 없다는 것을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정하고 믿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참 중요한데요 이러한 장애인을 대하든 혹은 약자를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게 나와 상관없고 나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장애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나의 문제고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인류 중에 장애인의 퍼센트가 약 6% 정도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6% 장애인들 중에 선천적 장애인이 많을까요 후천적 장애인이 많을까요 전체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될 수 있고 그 장애인의 보호자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든지 이 장애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연구를 보면 우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장애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우울감이 지수로 약 5 정도를 표현할 때 장애인 보호자들이 겪고 있는 우울감은 그 4배가 넘는 20 정도로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문제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 장애인 보호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눈물 그 외로움을 누군가는 이해하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최소한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많은 나라 분명히 좋은 나라 선진국이고 위대한 나라일 것이고요 최소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이런 차별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는 사명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보행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날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생산적인 건 물론이고 그 어떤 사회활동도 할 수 없는 차별과 외면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 앞에 앉혀주면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작은 돈들을 받아가며 구걸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기도시간 오후 제 3시쯤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바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이 3절 4절 5절에는 본다는 내용이 4번이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본다는 표현들이 다 각각 다른 헬라우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처음엔 베드로와 요한을 올라가는 들어가는 3절에 보면 이 앉아있는 거린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이것을 에이도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건 그냥 see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이때는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건 응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블레포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주 주목해서 신경 써서 보는 겁니다 give attention 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우리를 좀 주목해 보라 라고 말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이 장애인이 에페코 즉 시선을 들어서 고정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거지가 동량할 때 자기에게 돈 주는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나요 아니면 고개를 밑으로 떨구고 있나요 대개는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불쌍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고개를 떨궈야 되나요 들어야 되나요 여러분 고개를 든다는 것은 보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고개를 숙이는 게 많죠 스마트폰 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쳐받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든다는 건 뭐예요 쳐다본다는 거죠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동전을 한 입씩 주면서 선한 의도로 분명히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 누구도 이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컨택이라고 그러죠 눈을 서로 마주보는 것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보고 설교자와 회중이 서로 눈을 마주보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볼 수 있다면 그때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눈은 참 신비해서 눈을 통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눈빛만 봐도 어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어 이 사람 오늘 기분이 별로인 것 같은데 어 이 사람 화가 났나 이 사람 참 슬퍼 보이네 특별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눈빛 속에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봐선 잘 모르죠 불에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좀 주목해서 보라 주목해 볼 때에 불에포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아주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집중해서 볼 때에 그 안에 있는 진짜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별하는 나와 다른 장애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남들도 다 보는 육체적인 특징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 안에 있는 영혼의 가치가 보이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그 귀한 생명이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주목하여 볼 때 일어나는 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불에포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향해 볼 때에 바로 이러한 주목해서 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집중해서 보는 일이 있을 때에 차별과 혐오가 아닌 영혼과 생명을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관찰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를 보는 관찰력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를 가끔씩 봅니다 이 시는 지난번 한양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읽어줬다고 해서 정재찬 교수라고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 읽어주면서 좀 유명해진 시입니다 마종하라는 시인이 쓴 딸을 위한 시인데요 그래서 굳이 또 그걸 기사를 보고 제가 그 책을 좀 구입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종하 시인의 딸을 위한 시는 짧아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싸우지 않은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이게 끝이에요 내용은 이래요 자기 딸에게 당부하는 거죠 나는 공부 잘하는 거나 착한 아이 되는 것보다 네가 관찰 잘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관찰이라고 하는 게 물병에다 왜 양파 넣어놓으면 이렇게 뿔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걸 관찰하는 과학적 관찰도 있지만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누가 웃고 있는지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도시락을 싸우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관찰 결과 내가 나누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왜 입시설명회 때 낭송되었을까요 그 교수님은 나와서 우리 대학은 남들 밟고 올라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헛똑똑이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품고 사람을 관심 있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지식인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 말 하려고 이 시를 읽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사람 관찰이 중요하다고 하는 시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영혼을 돌아보고 이웃을 관찰하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해포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남들은 동전 몇 잎이면 그저 그 정도면 내가 할 일 다 했어 라고 하는 시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 앞에 많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불해포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은 전파한다는 것은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영혼을 집중하여 보는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이 발견된 사람이 전달하는 이름 예수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 예수 이름으로 두 눈이 마주 보는 거죠 예수의 사랑으로 아이컨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와 내가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다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부른받고 구원받은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눈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뻗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터치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포 먼저는 불의포에 대한 관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선포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동 이 놀라운 행동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스스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땅바닥만 보던 인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은 장애가 고쳐졌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던 인생이 성전을 들어가는 것이고 땅바닥을 보던 인생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 영적인 구원이 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차별당하던 사람 외면받던 사람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사람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못하다고 스스로 비하하던 인생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월 20일 지난 월요일은 우리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아닌 사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25년 넘게 사랑놀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어려운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사랑놀이 학교 학생들과 그의 보호자들입니다 참 힘들죠 가던 모든 활동이 다 멈춰지고 가정에서 오롯이 그 보호자들이 돌봄을 한 몸으로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신방도 했고요 우리 사랑놀이 학교 선생님들이 애도 많이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속히 우리 사랑놀이 학교가 회복되고 정상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참 큰 은혜고 축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포의 눈으로 바라보면 집중해서 바라보면 얼마나 영혼이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려면 그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의 마음과 함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소양교회 온 지 이제 4년 넘어 5년 되니까 우리 교인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야 저분 참 힘들 텐데 참 어려울 텐데 그래도 교회에 충성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래도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그냥 모습 자체가 감동인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 예수님께로 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때로는 소외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끝을 이야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올 것이고 IF 사태보다도 더 큰 금융위기가 올 것이고 무슨 부도의 쓰나미가 올 것이고 뭐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들만 가득한 이때에 지금 우리는 예수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잡아 일으키고 가족을 잡아 일으켜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협동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눈을 집중하여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이고 우리 강원도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 소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집중하여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치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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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